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의 봉황산에는 부석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봉황산 has 부석사 temple located on it. 부석사는 신라의 문무왕 16년에 승려 의상이 세운 이래로 우화엄종의 중심본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절에는 다수의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 마당에서 멀리 산자락을 내려다보면 그 아름다움의 지상 극락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From the courtyard of the 무량수전 hall at 부석사 temple, you can look down on the distant mountain slopes and feel as if you're in a paradise on earth because of its beauty. 천년의 시간동안 이어져온 부석사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의상과 관련된 창건설화가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Among the stories of 부석석사사 temple that have been passed down over a thousand years, there are many founding legends related to monkhu 이상. 당시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어느 날 밤, 언효는 심한 갈증을 느껴 주변에서 찾은 그릇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One night when monkhu 이상 was studying in Tang China, monkhuon hyo, who was traveling with him, felt a great thirst and drank water from a bowl he found nearby. 아, 정말 달고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시니 피곤함이 싹 달아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마신 그릇이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속에 고여있던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언효는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After realizing that the water he had drunk was gathered inside a skull, 언효 suddenly felt nauseated. 그러나 이를 통해 언효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However, through this 언효 gained enlightenment. 어제는 꿀처럼 달게 느껴졌던 물이 오늘은 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걸까? 변한 건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그래,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언효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신라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 불교를 전파하는 데 힘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효가 귀국하도록 결정한 후 의상은 홀로 당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의상은 고구려에서 첩자로 오해받아 잡혔고 결국은 650년에 다시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주에서 병을 얻게 되어 수의장인 유지인의 집에 머물며 병을 치료했습니다. 이 때 유지인의 딸 선묘가 의상에게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오히려 선묘에게 불교의 깨달음을 전했고 그 결과 선묘는 의상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의상이 귀국하게 될 때 선묘는 의상이 자신의 집을 꼭 다시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고 의상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의상이 신라로 귀국하게 될 때 선묘는 그를 만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상이 귀국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의 귀국을 기다리며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가 이미 떠나간 것을 알고 해안까지 뒤쫓아가 그가 탄 배를 바라보며 선물을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선묘 이때 그녀는 진심으로 의상님을 공양하오니 이 옷이 의상님께 이르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추건을 하였고 그 추건에 힘입어 선물은 의상이 탄 배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를 본 선묘는 이 몸이 용이 되어 의상님을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바닷물에 몸을 던졌고 그녀는 바라던 대로 용이 되어 의상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그 후의 의상은 왕의 명령으로 부성면 봉황산에 사찰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승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묘은 큰 바위로 변의 절 건물 위를 덮어 떨어질 듯 말 듯 위협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승려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상은 거기에서 화음경을 만들어 강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불교의 교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의상은 공중에 떠 있는 큰 바위를 보고 절의 이름을 부석사라고 지었습니다. 현재도 부석사에는 부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는 용이 된 선묘가 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절 안에는 공민왕이 홍건정 난을 피해온 후에 쓴 현판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이 법당은 크지만 안정감이 있으며 오래된 단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고풍스러움이 물씬 풍깁니다. 이는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부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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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e 신라 문무왕 승려 의상 의 우하엄종 중심 본산 문화재 자료 보관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 World Heritage Site 등재되다 Be registered 무량수전 모리엔저진 마당 산자락 지상 극락 이야기 stories 창건설화 founding legends 승려들 monks 어느날 밤 원효 원효 갈증 그릇 bowl 고인물 달다 be sweet 시원하다 be refreshing 구역질 nausea 해골 skull 내 마음 my mind 모든 것 everything 내 마음 속에 within my mind 깨달음 enlightenment 귀국하다 return home 당나라 tang china 다음날 아침에 the next morning 바가지 bowl 사람의 해골 human skull 물 water 알다 realize 변하다 change 내 마음이다 it's my mind 모든 것은 everything is 내 마음 속에 있다 within my mind 결심하다 decide 집을 찾아주다 visit her home 바닷물 sea water 이 몸이 되다 become 무사히 귀국하다 return safely 왕의 명령으로 by the king's order 사찰을 세우다 build a temple 그곳에는 there are 이름을 지다 name 절 안에는 inside the temple 현판 sign board 공민왕 king gongman 홍건정난 red turban rebellion 법당 main hall 안정감 stability 단청 단청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고풍스러움 old-fashioned aura 향수 nostalgia Thank you 김샘 한국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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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이